내장 상단 콩센트 공원에서 출발하여 만석포 쉼터까지 완룩 라이빙을 하였습니다. 만석포 쉼터 GPS가 점프함 돌아오는 길 귀를 피하는 굴따리 무등식당에서 점심 만석포까지 라이빙 영상입니다. GPS 속도 정읍선을 비고 왼쪽 길로 출발하셔야 되며 초반에 산속로 미끄러짐과 급변사 구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스팸 산책로는 낙엽이 많습니다. 도로 말고 데크비로 가야됩니다.'' 교로 말고 데크비로 가야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표들이 끝날 무렵 공사 구간이 나오니 주의하세요. 이제부터는 온쪽의 서무체를 비고 자전거 도로를 타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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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